안녕하세요. 플라이 송쌤입니다. 펭하? 펭하? 오늘 소개해드릴 드론은 바로 이아입니다. 뭐 이게 무슨 드론이야 하시겠지만 드론입니다. 몇년전에 저에게 영상편집을 알려주신 드로스님께 감사드리며 드로스님이 선물해주셨던 드론인데 사실 지금은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. 요새 매빙 미니리뷰를 좀 찍고 비행을 해야되는데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비도 오고 하필 주말에 이제 촬영일정을 잡아놨는데 아기가 편도염에 걸려서 지금 거의 한 4일 5일째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. 드론은 거의 뭐 못날리고 있구요. 아기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. 퇴근하고 애기보고 재우고 원래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아기 재운 다음에 찍고 있었는데 열이 나니까 중간중간에 깨고 달래주고 분유 먹이고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잠시 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. 오늘도 지금 다 완쾌? 완취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조금 일찍 잠들었어요. 그래서 뭘 찍을까 하다보니까 집에 있는 펭귄드론이 마침 눈에 띄어서 비록 펭수는 아니지만 펭수랑 같은 친구인 펭귄드론에 대해서 간단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. 시작할게요. 먼저 이게 왜 드론인지 궁금하시죠?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. 조종기가 굉장히 큽니다. 크고 우주선 같지 않나요? 저는 완구드론 중에 이렇게 귀여운 조종기는 처음 봅니다. 이제 드론을 봐야겠지 이게 왜 드론이냐 먼저 살펴볼게요. 펭귄입니다. 알 모양이구요. 제품명이 안 써 있어서 드론 이름을 모릅니다. 자 이거는 분리가 가능한데요. 1단 분리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? 그 다음에 2단 분리가 또 가능합니다. 약간 그 러시아 인형 중에 마트로시카였나요? 그런 느낌이죠? 그래서 드론입니다. 촥! 펴지구요. 조금 잔인하지만 이렇게 분해가 가능해요. 그래서 촥! 프로펠러를 펴 주시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. 저도 이제 배터리를 껴야겠네요. 저도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. 목도 좀 잠긴 것 같고 하지만 또 이제 촬영 기회가 자주 있는게 아니라서 또 매빅미니 보러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. 이게 뭐지? 여기인가? 네 이렇게네요. 나름대로 이렇게 목도리도 목도리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날리셔도 됩니다. 이렇게 날리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끼우셔서 날리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끼우셔서 날리면 무거워서 잘 못 날아요. 일단 두 가지 다 보여 드릴 건데 이렇게 먼저 날려보고 끼워서 R 모드로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. 저 뒤에는 제 드론 진열장입니다. 켜시고 뭐야 왜 안 껴져? 다시 네 켜시고 네 아 지금 드론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 잠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아 여기가 지금 컴퓨터 편집방이라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편집하는 컴퓨터 저 펭하 펭수를 띄워놨는데 제가 사실 펭수를 잘 몰라요. 그래서 펭 아까 그 펭하를 어떤 발음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펭하 펭하 이렇게 하다가 찾아봤어요. 어 다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네 아 이게 사실 펭귄 죄송합니다. 아 두번째 사고가 있었습니다. 아 이게 사실 펭귄부분이 펭귄머리쪽이 이 앞부분이라 이 좁은 공간에서 조정이 쉽지는 않네요. 몸통을 껴봤는데요 못날네요. 못난놈 어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. 어 분명히 옛날에는 잘 날았던 것 같은데 어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네 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. 안녕 안녕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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